자 여러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. 이번주 토요일이죠. 다시한번더 공지해 드리기 위해서 강의안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첫번째 하는 강연입니다. 이 순간을 많이 꿈꿔왔습니다. 혼자서 벽보고 만약에 내가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수없이 연습도 예전에 많이 해왔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현실로 온다는 것이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요. 여러분들 얼굴도 뵙고 싶고 그리고 닥터케이가 13년 동안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닥터케이가 얼굴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이 모든 것들이 무료입니다. 무료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만 투자하시고 하신다면 분명히 얻어갈 것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. 자세한 내용은 공지해 보시면 주소하고 나와 있으니까 참석하실 분들은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밑에다가 댓글로 참석 여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얼굴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. 자 그냥 침묵하는 자리는 아닙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강의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하겠습니다. 그때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